세인님, 저거는 뭐 하면 돼요? 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요. 저 이제 마음 비웠거든요. 어? 옥수수 아니에요, 이거? 안녕하세요. 옥수수 밭이 엄청 놀래요. 근데 지금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? 지금 옥수수 수확하고 있습니다, 지금. 지금 오늘 좀 도와드리려고 왔거든요. 저 좀 가르쳐주세요. 한번 시켜봐야 되겠는데, 저 이게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. 일단 교육이 필요합니다. 빨리빨리 오세요, 빨리빨리. 아니에요. 저 옛날에 시골 할머니 집에서 한 번은 따본 것 같은데, 그때 되게 그냥 쑥쑥 뽑았던 것 같거든요. 그때 뽑기만 했고. 근데 지금 옥수수는 따는 과정이 좀 숙련도가 있어야 됩니다. 옥수수를 따는 데는 우선 이렇게 옆으로 제껴져야 되고, 밑부분까지 이렇게 제껴서 이런 부분까지 나와야 됩니다. 마디가 보이는 그 부분을 살짝 잘라줍니다. 87년도부터 처음으로 그 사탕옥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했고, 그 후로 조금씩 이 재배 면적이 농가가 늘어나다 보니까, 지금은 한 8만여 평 수산리 전체 농가는 한 50여 농가가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. 진짜 옥수수 밭이 넓은 것 같은데, 오늘 이거 다 딸 수 있을까요? 15명 정도 내배로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, 1만 개에서 1만 5천 개, 그렇게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. 고생 많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몇 시부터 나오셔서 하고 계신 거예요? 아침 5시 반에 나왔어요. 보람이나 느끼시는 점이 있으신지. 그렇죠, 이게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일인데, 손이 간 만큼 옥수수도 많이 커지고, 굵어지고, 또 상품이 돼서 나중에 한 개 팔면 막걸리 한 병이에요.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? 저 오늘 몇 개 정도 따면 정말 잘한 거예요.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한 번 100개 정도만. 저는 100개 땄어요. 어떤 손이 어때요? 일단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. 진짜 근데 따니까요. 막 나중에 재밌어서 막 이렇게 막 땄어요. 실력이 갖춰져 있는 분이네요. 좀 약간 소실이 있죠? 소실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농사... 수압처리를 와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저요? 네, 네. 와, 이거 어떻게 보지도 않고 까부지도 않고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 손 감각, 무게. 근데 경력이 필요해요, 경력. 이게 상이고, 이게 중, 이게 이게 중. 근데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요. 농사 채권은 거의 40년인데, 40년인데 저도 한 5년 동안은 이거 못했어요. 욕도 먹고, 이거는 아니다, 기다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제 이게 경력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안 봐도 눈 감아도 이렇게 딱딱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. 너무 배고파요, 배고파. 우리 언제 밥 먹어요? 그러면은 밥보다는 옥수수가 제 개인이죠. 한 개 정도 먹으면은 충분히 식사 대용이 됩니다. 진짜요? 뭐 혈압, 혈당 그런 거를 한 개만 먹으면 다 낮춰줄 수 있고. 오, 진짜요? 특히나 치아 건강에 최고입니다. 치아의 그 충치라든가 세균이라든가 그런 것을 깨끗이 살충, 살균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다 옥수수에 담겨 있는 겁니다. 음, 먹어보니까 맛이 어때요? 진짜 맛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옥수수에 그렇게 막 엄청 관심이 있거나 되게 잘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. 근데 이 옥수수는 진짜 맨날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. 진짜 왜 사탕옥수수인지 알겠어요?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고 과일을 먹는 것 같아요. 수산이 하면 사탕옥수수죠? 오늘 아침부터 직접 재배하고 수확해서 개당 1,500원 딱 원가에 팔고 있습니다. PD님, 여기서 파는 거 맞아요? 네, 여기가 직거래 장터예요. 근데 왜 사람들이 없어요, 오늘? 원래 토요일, 일요일 만에 해요. 오늘 월요일이잖아요. 진짜 달콤하거든요. 옥수수, 진짜 국가마칠랑. 옥수수 얼마예요? 아, 이 옥수수 있잖아요. 한 개에 1,500원인데 딱 원가거든요. 몇 개 정도 드릴까요? 글쎄요. 한 10개? 아니, 제가 이거를 그냥 드릴 수는 없고. 옥수수 삼행시를 제대로 하시면 제가 선물로도 좀 챙겨드릴게요. 옥. 옥같이 고운. 오, 수. 수산의 옥수수가. 수. 또 수향. 수에요. 우와, 수에요. 우와, 잘하셨다. 이 사탕 옥수수가 진짜 좋은 옥수수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? 얘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좋다고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와서 사자실게요 와 좋아요 좋아요 사탕 옥수수 축제 때도 와주세요 옥수수가 좋다 제주가 좋다 사탕 옥수수 드시러 오세요